시현이 군대가면 클럽 갈거야? 아니요? 그럼 바다는? 바다는 가야죠 아 클럽만 안가? 아니 뭐.. 또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구한 제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초콜릿 그래서 오늘은 이 초콜릿을 한번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먹어보고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죽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약을 사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한 조각을 먹고 오래 참은 사람에게 제가 1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 넘어가면 그냥 성공인 걸로 다 성공하면.. 다 성공하면 다 드릴게요 오오오 가자아아아아아악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매운거냐면요 원축 챌린지가 170만 스코빌인데 900만 스코빌 네? 잘 안해요 저는 이 전쟁에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스코빌 일단 뜯어봅시다 우와 이거 귀엽다 우와 멀쩡하네 목이 따가워서 살짝 찌릿찌릿한데?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서도 하는 건데 이 한 조각을 먹는 겁니다 한 조각 이거 다 먹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크기가 손톱보다 작거든요? 먼저 약부터 먹겠습니다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시에 먹고 5분 버티면 전원 다 드립니다 벌써부터 콧물이 나오는데? 3 2 1 고 뭐야 세연이 벌써 왔어 야 잠깐 시연이 뭐야 뭐야 침 나오는데? 이거 뭐야 수도꼭지 아니야? 안 할만한 시연이 포기했습니다 자 1분 30초 경과 야 포기해 포기하라고 1,4 눈물 콧물 다 나고 있어 아 혀 귀 아파 포기해 1분 47초 오 수정이 멀쩡해 약간 덧덧 있어요 아 그래? 야 1,4 쓰러져 포기해 이 새끼들아 35초 저 새끼 1,4 1,4 위에 빠꾸났다고 빨리 먹어 먹어 자 5,4,3,2,1 성공 야 다 성공 빨리 먹어 빨리 먹어 1,4 빨리 먹어 빨리 먹어 1,4 1,4 1,4 개 차지고 있어? 아 살았다 시연아 어떻게 된 거야 시연아 어디가 내가 따갑긴 하다 왜 먹을까 내가 내려가면서 아파져요 시연아 시연이 입술이 부었어 뭐야 안젤리나 졸리 입술인데? 소정이 멀쩡해 심지어 이것도 안 먹었어 소정이 원래 매운 거 잘 못 먹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비결이 있어 그 혓바닥을 먹었던 부분 매운 부분 있잖아요 이빨로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아픈 것 때문에 매운 게 안 느껴져요 난 그 긁는 것보다 배가 너무 아팠어 1,4 그래도 5분 버텼네 저거 버텼어요 오늘? 먹고 씹는 것까지 기억나는데 이제 삼킨 다음에 어악 어악 솔직히 끝났어요 그러면 진짜 어악 제가 초콜릿 맛도 없어요 아 그래 초콜릿 맛이 안 느껴져요 매운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엔 초콜릿!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저도 여러분들 살짝 먹어보겠습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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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감사합니다.